교회사 속의 최고의 응답위인 현장이 4등전 2장의 현장입니다 4등전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은 47절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보좌의 캠프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서론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진짜 응답받는 복음의 사람은요 응답받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능력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과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난 날의 과거들 있잖아요 물론 실패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부분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응답도 있을 수 있고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계도 오늘 살아가는 삶에 한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해야지 그 한계에 머물러 있거나 주신 응답들은 다른 큰 축복된 계획을 놓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응답인데 그게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라는 시간표는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을 응답 주시는 받을 응답이 있고 또 이 일을 해서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미래에 받을 응답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응답을 놓고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말들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한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만큼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지는 만큼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응답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갱신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인데 먼저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시작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역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졌냐 전부 육신적인 싸움에 빠졌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니까 육신적인 싸움에 빠졌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이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시기가 나와서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로마 종교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그 사건 앞에 결국 거기에 4장 1절에 보면 사도개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어디에 종교 법정에 세워요 시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복음 말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빠진 곳이 뭡니까? 결국은 교권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가지고 선민사상이 완전히 유대인을 잡고 있으면서 선민사상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택한 민족인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인 아이나 선민이다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선민사상 사실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유대민족주의 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절대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는 유대민족주의 민족주의에 빠지면 세계에 일어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갈수록 정부나 전 세계가 민족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고 갱신하지 못하니까 그릇들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된 유대인인데 육신적인 싸움으로 결국 미움 시기하게 되고 율법에 빠지고 교권에 빠져서 결국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로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깨닫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1절을 11절에 보면 여기 누구 나오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게 되어지죠 그것도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러면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다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지금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동시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인다 그만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레이족이라고 나와요 레이족 여러분 레이족은 재산을 가지지 않는 레이족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제사장족이 레이족인데 어떻든 재산이 있었다 해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자기도 원치 않게 많은 부분들을 어떤 재산을 축적한 원치 않는 축적한 부분들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재산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재산을 모든 걸 내놨다는 말은 한마디로 해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동기와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내나 삽비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정신 차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나서 결국 하루아침에 죽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한 아나니아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4등 6장 1절에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의 서로 구제 문제 때문에 구제 문제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이 사실 참된 시간표를 알지 못하니까 갱신하지 못하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4등의 11장 1절에서 18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4등의 10장에 고넬로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베드로를 층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준비된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왜 할래자로서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간까지 쓰신 거예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4등의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조상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지라도 할래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싸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어떤 면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은 전 세계에 처음부터 세계보고만 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았고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라팡 교회는 그때까지 쓰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전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만 다시 말해서 한계에 있는 전혀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한계에 도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요 여기 한계는 어떤 한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테반의 한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불과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요 여러분 헛어졌다 혼란이 일어났다 헛어졌다 충분히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했는데 여기에 세계보금하의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4종의 11장 19절을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본 안디옥 교회 자기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한 안디옥 교회 여기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주 예수를 전파하니 4종의 19장 21절에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면서 그게 일어나는 답이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모이고 많은 큰 무리들이 모이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 인연하기를 근원을 맞게 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가다라빵 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중량이 이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한계에 도전했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고 핑계들을 댈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때일수록 눈을 열어야 합니다 뭐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2, 3, 7, 1, 5총종족을 행하고 있어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들은 한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물고 도전할 것이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주신 응답들 보세요 사정전 13장 1재를 3재를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안디옥교의 사람들인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전도자를 세우고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었어요 여기에 전도자를 세우고 여기에 헌신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교에 시작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들이 검시밤에 기도했는데 그때 세워진 사람이 바나마와 사울입니다 바나마는 안디옥교의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방인 성교를 위해서 조건 없이 내놓았어요 헌신한 겁니다 사실 그로 통해서 일어난 응답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리포 지역에 보금이 증거되어지고 대사를리카 지역에 보금이 증거되어지고 고린도 지역에 보금이 증거되어지고 결국 에베소 지역에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건 없이 전도자를 놓고 헌신한 이 부분들 속에서 일어난 응답의 역사들이에요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정일 28장 30절에서 31절 결국 로마까지 보금의 깃발을 꽂게 되죠 이 안디옥교회를 시작한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한계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한 안디옥교회가 로마까지 살리게 되었어요 로마의 보금에 깃발을 딱 꽂게 되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냥 문제와 사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양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뛰어넘고 한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은 갱신한단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응답이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만큼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개인도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의 이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이 부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가 이루어지는 캠프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보호자의 캠프의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보호자의 캠프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인데 이게 나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을 못 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마가다라빵 교회의 응답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 보호자의 능력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응답이 보호자의 마가다라빵의 응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 보호자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호자의 응답들 보호자의 능력들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응답이 마가다라빵의 응답이에요 그 마가다라빵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사 속에 최고 최대의 응답이 있다면 오순절의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등장이고 최고의 축복된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이 보호자의 캠프 이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걸 아시고 실제로 여러분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보호자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은 마가다라빵의 응답을 받았어요 최고의 응답인 마가다라빵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는 우리가 보호자의 이 캠프 이 보호자의 축복된 역사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성경 구절을 조금 설명한다면요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능력도 옵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보호자로부터 와요 게시록 8장 이름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천사들이 또 우리에게 심부름하고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모든 근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복종한다 했어요 무릎 꿇고 복종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보호자로부터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게 나와 관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섯 가지를 마음에 닿으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매압니다 콘대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로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세계를 살리는 기존의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내 안에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된 응답이 나타나는 곳이 뭐냐 어떤 곳이냐 바로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봉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해결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갈보리산에 있어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4등전 1장 3절에 사단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뺏어 가는데 사단이 뺏어 가는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근세를 가진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응답을 가진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4등전 1장 8절에 그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마가다라빵 그 축복된 응답의 능력의 역사를 답을 가진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바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은약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 사단이 뺏어 가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세조 그리고 실제적으로 능력들을 얻을 수 있는 답인 마가다라빵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교회입니다 마태문 11장 여러분 이거 유인물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1장 마태문 18장 18절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현장교회입니다 이 현장교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명 건 사람에게 생명 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데에서 현장에서 생명 건 사람에게 생명에 건다는 말은 생명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죠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생명 건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 어디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면 현장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게 현장교회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제자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가지로 말하면 아마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사실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걸 가치를 내가 갖고 있다면 이런 제자를 붙이셔서 귀중한 보금운동의 역사들을 현장에 일으켜간다는 것 현장교회입니다 내 안에 교회 삼고 모이는 교회와 현장의 교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메이슨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먼저 만들어져야 눈에 보이는 성전 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의 축복이 누려져야 눈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도 나타나는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떨입니다 이 세 가지 떨을 통해서 뭐 하느냐 결국 후대를 살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후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메이슨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엄청난 치유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배죠 예배는 보호자의 축복과 직계를 통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데요 그래서 창성가 27장이다 보면 빛나고 높은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배할 때 그 축복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하나로 말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데 하나로 모든 것 다 해결되게 돼 있는데 예배의 내용과 방법은 뭐냐 요한범 4장 23절 24절입니다 특별히 24절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용은 진리입니다 방법은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유인물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올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내가 모이는 곳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고 흩어지는 곳이 현장교회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전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매신전쟁 속에서 악한 사단도 매신전쟁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후대들을 빼앗아가는데 진짜 성전 건축은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 매신전쟁입니다 만모스 전략을 악한 사단이 펴고 있는데 어떠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냐 세태를 통해가지고 후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예배 예배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한 부분 한번 읽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걸로 고른 24시간 24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딱 24라는 건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24 그러면 25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25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걸 영령이라는데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요 집중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빛을 나타내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고 파수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로 응답 받으면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에 나왔던 기도의 망대 24기도의 망대 25기도의 망대 영원의 기도의 망대 결론부분에 나와있는 왜냐 우리의 배경이 보자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요 보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배경이 보자라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크다 크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크다 물론 우리의 잘못들도 뭔가 살펴보면서 갱신할 거 갱신하고 바르게 인도받아 나야 돼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모든 배경들이 어렵다 결국 어려운 배경 그걸 여러분에게 증거로 줘가지고 배경 어려운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랩런트 일곱명 다 보세요 하나같이 배경들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데 좋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없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응답이 없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것들은 전부 다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타고 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된 역사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타고 온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면 보고 속는 거예요 그 가면 놈에 하는 중요한 축복된 응답들이 다 놓여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한 시간표는 지금 이삼시라로 종족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우리 개개인의 교회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받을 응답을 놓고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교를 최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교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복음의 응답 능력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현실의 한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미래 받을 응답과 피든을 두고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로 주께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한계 앞에 응답 앞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방인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저들 되어짐으로 안되어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겨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삼시라로 정정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중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구역 우리 모든 식구들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에도 이 보호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이 많은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를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 하나님께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 근처님들과 이들의 성교는 구역위에 이들의 가중과 산업들위에 몸던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